좀 더 크게 말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뒤에 장갑차랑 같이 가면 돼요? 근데 뭔가 장갑차랑 같이 가다가 밖에 품어질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는 중 그래서 저 이제 검은색 박스 안에 있는 무기고를 위치를 파악해서 C4로 파괴하면 됩니다 그래서 C4는 누구한테 있죠? 그냥 그거 가까이 가면 되는데요? 맞을래요? 장갑차 지루킹 장갑차감 으아악 으아악 아악 이거 유판 어떻게 써요? 안녕하세요 코오브아이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6대인 팔루자는 이라크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인 팔루자 전투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으로 최근 스팀에 얼리 액세스로 출시되었습니다 민간인을 포함해서 실제 팔루자 전투에 참여한 해병대원들이 100명 넘게 게임 제작에 참여했고 출시 전에 계속해서 이 게임은 영화나 뉴스 미디어처럼 관주적인 태도가 아니라 역사 속 가장 치열했던 시가지 전투 중 하나인 팔루자 전투가 그들에겐 어떠한 느낌이었고 어떠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최대한 그들의 입장에서 그려내고 싶은 게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플레이해보니 확실히 그 부분은 성공한 것 같아요 물론 솔직히 얼리 액세스라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그래픽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솔직히 사운드는 FPS 게임 중에서는 가장 몰입감 있고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북쪽은 조용한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남쪽 교전하고 있는게 맞죠? 그런거 같은데요? 어? 지금 남쪽 교전하고 있는거 맞습니까? 와 사운드 봐 낚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 또한 배경이 배경인지라 모든 미션이 시가지에서 일어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적이 나타날지도 모르고 실내 구조도 모르는데 밖에서는 저격수가 있고 또 실내는 너무 어둡고 숙련된 전투원이 아니라면 혼란 그 자체인데 2층에 적발군 네? 저 일단 이쯤으로 같이 올라가 이쯤으로 같이 올라가요 손님이랑 오우 깜짝아 어헤 정말 그 당시 팔루저 전투에 참여했던 해병대원들의 느낌이 어땠을지 시가전이 얼마나 끔찍하고 생지옥 같았는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갔던 게임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가장 인상깊었던 미션인 호송대 호위미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또 이 영상은 게임 배급사인 빅투라와 그린맨게이밍의 파트너십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은 설명과 댓글에 스팀 링크 남겨드릴테니 한번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오 아무리 생각해도 현대차가 저렇게 터지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슬픈데요 저기 그냥 4명 다 모이죠 4명 다 모여서 그림 예쁘게 흐흫 와 와 근데 진짜 기관총 옆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들려 어디야 얘네들 어디서 오는거에요? 그니까요 앞에 앞에 R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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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행이다 한 명 더 북쪽 북쪽 기차역 북쪽 북쪽 scientist pilot рус 주장전 exclusively 종종 강 philosophy 설마 골목 바로 앞에서 나온건 아니겠지? 우 와 근데 이거 3점사 손목이 안잡혀요 스파이딴 3! 전자세! RPG RPG! RPG 서리! 자세나쳐 자세나쳐! 어우 빡세다 급속속 북쪽! 오른쪽 개를 오른쪽 개를 어이구 이거 유타는 사실상 차량 제거 얘기인데요? 캔님 이쪽으로 맞으시죠? 어 어딨어요? 제쪽으로 가세요 빨간 건물 예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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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탈 쏠 수 있겠어요? 어어 하잇 저희 탄북하고 저기 한번 갔다오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뭐 아 한번 해봅시다 아 아 너무 위험한데? 너무 무서움 너무 위험한데? 천천히 가봅시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 오 캔님 마야님 위에 옥상 네 캔님 마야님 저희 그 방역구 처리하려고 지금 표시한 빌딩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 주변에 업무 부탁드려요 네 하게 됐습니다 아 올라가는 길 어디야? 아이씨 열게요 네 에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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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모르겠다 에어라 모르겠다 오이씨 네네네 우우쌰 박용포 파괴중 박용포 세개야? 박용포 처리 완료 아이씨 지장전 아 여기 위치 좀 괜찮은데요? 보러오게요 그래도 복귀해야겠죠? 복귀하다가 죽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복귀는 해야될 것 같아요 빠르게 하시오 빠르게 하시오 두 분 다 살아계세요? 어떻게든 살아있습니다 아이씨 복귀 좀 복귀 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가깝다 가깝다 우아이씨 지영순가? 두 분 다행이네 두 분 다행이네 우리는 최대한 볼 수 있겠지만 저기 도착x2 전방 유턴 발사 어딨어 어딨어 오우쌰 뭐야 어디서 맞... 어디서 맞았어요? 뒤로 뒤로와 뒤로 쏘고린 뒤로 어이씨 와이씨 어이씨 어이씨 괜찮을 거예요 어머 오오오 바로 앞이에요? 3번 남았대요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안들리네 남쪽 남쪽 우와 오오 나이스 이제 먼지 멈춰 thing I'm going to put a house Wow 우와 우와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어머 해주세요 살수 있어 어... 엄마가 보고싶어... 들어가면은 이 잠재가 사라 들어가면 엄마 버릴 수 있을거야 하는길에 콜은 캣님도 살려 우리 네 캣님 일어나 머미 으하하하 어 머미 3분만 버텨 3분만 저 사람인가? 어? 오 우선 쏜다 아 저격수 저격수 아 뭐가 뭐 이렇게 많아 저격수 저격수 전 못봤어요 전 못봤어요 어어 뭐라구요? 아 저격수 전 못봤어요? 남쪽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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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사라 탑승하시오. 탑승 탑승 탑승. 도망쳐. 도망쳐. 빠졌구나. 저 사람 어디가.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이번엔 깔끔했네요. 여기가 제일 깔끔하긴 했네요. 어? 뭐야? 이게 뭐야? 아군 사상 절투를 아니면 견책되면. 견책제대야. 저녁 사겠어. 이거 뭐 했는데? 캣님 남쪽에서 또 온대요. 네. 어디서. 오우샛! 뭐야? 그게 뭐야? 무슨 일이야? 괜찮아? 이거 어떻게 살릴수도 없는거 같은데? 정신이 들어요? 정신이 들어요? 정신이 들어요? 나는 못하고 갈아야죠. 하하함CER 하함CER 하함CER 하핳